다자하 올 시의 앰플라잉! 앨범명처럼 소통, 그래서 통한다라는 셋을 지녔고요 소통이 정말 키워드인 앨범인데요 커뮤니케이션 버전과 미스커뮤니케이션 버전 이렇게 총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앰플라잉의 음악을 통해서 더 솔직하고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컨셉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좋네요 이해못할 내 맘을 추적대로 앰플라잉 소통왕인 제가 소통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소통이 어렵고 권참할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타이틀곡 가사처럼 형식적인 거 말고 나 그리고 듣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주신다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가 돼서 다음에 또 대만에 공연을 하러 가게 된다면 더 강한 더 즐거운 에너지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기대도 하고 또 굉장히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해못할 수 있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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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